아 왜 C탑빵이냐 근데 이거 가자 한편데 집에 보내고 야 구축함 너무 많은데 잠깐만 이거 구축함 사냥하는게 낫겠다 그냥 초반에 브린디쉬 그래 프리슬란드 껴 있네 프리슬란드는 좀 피하고 비 Objects 쪽에 구축함 안오나 사냥 얘 왔네? 유그모? 유그모 위치는 확인을 했죠 어쨌든 거네 유그모 위치는 확인을 했죠 유그모 위치는 목표입니다 근데 B는 너무 캡을 쉽게 준거 아닌가? 유그모 위치 유그모 위치 아 미친 클블인데 와 중앙에 다 모여있어 얘네들 다 있네 중앙에 구축함 세대가 다 있네 중앙에 지금 어쨌든 위치는 다 찾았죠 지금 어찌 됐던 공격기는 뭐 금방 차긴 하니까 아 야 디모인 이동했네 그리고 야 위아래 야 위아래 야 방금 튀는거 봤어요? 탄? 위 세대 위 세발 아래 세발? 야 무슨 ㅅㅂ 세상에 야 무슨 ㅅㅂ 세상에 싫어한거 이거? 어? 야 뭘 본거지 지금? 야 뭘 본거지 지금? 야 뭘 본거지 지금? 근데 얘네 라인이 내가 좀 할게 없다 어? 어? 쟤네가 좀 들어오고 해야 나도 들어가서 좀 후빌텐데 애매하네 라인이 쟤들이 보면은 지금 안들어온 상태잖아요 안들어오면서 뭉쳐있다보니까 요 모티브 항목 공격 각이 안보여 그래서 지금 디모인치로 가잖아요 아 디모인 또 움직인 이새끼 이거 디모인 눈치가 왜이렇게 빠르지 이새끼지 디모인이 그대로 선박이였으면 칠라그랬는데 디모인이 눈치까고 지금 뺐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 디모인 이새끼 이거 끝나고 전장 한번 봐야겠다 이 사람 잘한 사람일거 같은데 눈치가 장난이 아닌데 그니까 지 노릴게 지금 지뿐이 없다는걸 알아 제가 지금 클블이랑 같이 클블은 그 눈치가 좀 느려가지고 나한테 쳐맞은거고 메사추 들어오네요 뭐 뭐 뭐 뭐 뭐 뭐 뭐 シャツ가 더 이상한 것 같네요 ive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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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좀 빡세다. 이 판. 음, 매출이 대공 좋아요. 뒤에, 뒤에 있는 저 브린디시라는 이탈리아 순위감도 대공좋고. 아니, 버블 나도 피하고 싶은데, 너무 많아 버블이. 한제기에, 어? 기동성 밖이야, 저 피하는게. 네. 아멘 짐 모은 놈의 또 선박이냐 이 친구는 이거 아유 970님 어서오세요 구독 감사합니다 양쪽의 항모들이 다 할게 없어요 아 씨바 뭐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죽었다 이거 이거 두포 맞고 죽었어 아니네 어 잠깐만 이거 태각 브랜디씨 노리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받칸 완료 어이 밑에는 왜 또 다 죽었어 아니 상대방 항모가 지원도 안했는데 밑에는 1시 타 오우야 이시타 이거 병신 만들어놨고 이시타가 내가 일로 가야겠다 민호타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알래스카랑 예를 들면 민호타가 우츠로 들어가고 알래스카가 왼쪽으로 푸시하면 브랜드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와아씨 한살불 만들런거 무서워 아리 넌 뭘 해도 죽었다 십자내격 아니 비는 또 왜 뺏기냐 아 프린슬란드 피도 별로 없는데 난 디몬 날리로 가야돼 지금 아 장바로 죽었다 세상에 섬 이용해서 피하고 안피해지네 살짝 피했다 지금이야 지금이야 죽잖아 아 아씨 죽었네 아버지 미치타랑 같이 들어가서 잡아야돼 프린슬란드 이거 어디갔어 여깄다 여깄다 미치타 왜 안들어와줘 미치타 야 이새끼야 하하 죽어어어어어 오케이 에잉 불침 항모 엔터프라이즈다 아직 몰라요 이거 미루타 발견 미루타 발견 슌잘만 한 방에 날려도 돼 이 새끼 날려버려야 돼 이거 날려버려야 돼 아아 리을쉽다 아아 저 황모 알래스카가 날려버렸어요 나 그냥 캡 들어간다 몰라 이거 이 섬 끼고 나가나? 이 새끼 섬에 박았어 이 미친 내격기 또 보내 나이스 나이스 올해 두발 이즈모를 어떻게 잡냐 이들아 대공 피하고 이걸 잡아야지 나이스 각각 완료 적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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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 어 적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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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" 적응 적응 미니백 엄청 잘 보는 것처럼 움직였는데 아무튼 이겼습니다 와 이 판 진짜 빡센다 엔터프라이즈 쟤네 순양함을 어떻게든 처리한게 역전에 발판이 됐네요 진짜로 이게 엔터프라이즈지 엔터프라이즈지 엔터프라이즈지